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 입니다 네 해외 뉴스 외신뉴스 전해지는 펭귄펭귄 이구요 오늘 날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외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를 한번 같이 볼까 해요 cnn 이구요 미국 방송국 cnn 이고 일단 제목 같이 볼게요 서울시장이 발견됐다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일곱 시간의 수색 뒤에 네 세븐 아월스가 나올 것 같은데 일곱 시간 네 칠하고 그냥 아월 나오고 서치라고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봐서 일곱 시간 수색 뒤에 이제 발견된 걸로 해서 나오는데 일단 같이 볼게요 음 업데이트 시간은 어 새벽 6시 24분 gmp 라고 하니까 이건 그리니치 시간이죠 그러니까 미국 아 미국 이래 영국에서 영국 시간 새벽 6시 24분 이고 지금 홍콩 시간으로 나오네요 hkt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 보니까 8시간 차이 나고 홍콩 시간으로 14 24 니까 오후 2시 24분 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두 번째로 힘이 있는 어 정치인 대한민국에서 네 아 네 경찰은 살인 혐의는 찾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일단 종결됐다고 하네요 그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경찰이 네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분은 홍콩에 있는 특파원이에요 보니까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인기 있는 시장이었고 정치적인 스타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망도 있었고 네 세 번이나 네 선거를 통해서 뽑힌 시장이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제 경찰 응급 구조대들 구조견들까지 이제 동원돼서 찾았는데 결국 구조견이 발견을 했다 산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송글씨 유서를 서울시가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걸 볼 수 있다 네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줘서 너무 미안하고 네 화장을 해서 부모님의 산소에 뿌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성희롱 파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목요일에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목요일에는 밝혀진 게 없었으나 나중에 불법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에 다 그냥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힘이 있는 힘이 있는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였는데 뭔가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사가 미국 대사가 삼각오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트위터로 보냈고 굉장히 이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살률 1위인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네요 네 CNN에서 CNN에서 네 우리나라 서울시장 사망사건에 대해 방송하는 거를 좀 봤어요 같이 봤어요 네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